줌짱 일본어 안녕하세요. 줌짱입니다. 오늘은 3그룹의 동사 보통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그룹은 불규칙 동사입니다. 두 개밖에 안되니깐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루는 오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수루는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들어보고 연습해 보세요. 오다 오지 않는다 왔다 오지 않았다 する、しない、した、しなかった 하다 하지 않다 했다 하지 않았다 勉強する、勉強しない、勉強した、勉強しなかった 공부하다、 공부하지 않다、 공부했다、 공부하지 않았다 結婚する、勉強しない、勉強した、勉強しなかった 결혼하다、 결혼하지 않다 결혼했다、 결혼하지 않았다 상품을 받아보이고,ال Birthunt $19. 결혼하고 있었다, 공부하지 않았다 샤 seguinte, 털어した, 공부하지 않았다 샤폰이다、 축하를 받아보려轉다, 공부하지 않았다 식사하지 않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